그래요! 내가 바로 감찰요원 박심현이에요!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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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를 어쩌면 저쩌 어떻게 하면 죽겠냐고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렇게 호다감이세요, 아저씨! 지부장님이 유하나 양을... 유하나 양이 담긴 고치를 파괴하라고 위례해요! 펄처스의 처리부대한테 말이에요! 처리부대? 그건 또 뭔가요? 범죄를 저지른 위상능력자들로 구성된 부대예요! 감형을 미끼로 펄처스에서 용병 노릇을 하고 있죠! 감형을 위해서라면 친구의 목도 웃으면서 자를 자들이에요! 이대로 가나간 하나양의 목숨이 위험해요! 아저씨! 하지만 하나는 아저씨를 이용했는데요! 아저씨를 이용한 하나를 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그야! 그녀가 절 속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화두다고요! 그,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고요! 그런 그녀를 죽게 놔두는 건 할 수 없다고요! 아저씨 보기보다 순정파시네요! 그런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걱정 마요, 아저씨! 내가 가볼 테니까! 가서 그 처리부대라는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해 볼게요! 아, 하지만 처리부대는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닐 텐데요!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 때워야죠! 그쪽이 더 나답고요! 서, 서유리 요원... 고마워요! 부디 조심하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본다는 걸 잊지 마요!